누구나 기초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초가 중요하다는 말을 잘 들어보면 응용으로 가는 과정으로서 기초가 중요하다는 뜻인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기초는 기초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웹사이트를 만든다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은 그런 큰 목표가 아니라도 이것 자체로 쓸모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배운 것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일 하나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 과정에서 HTML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여러분이 실습하고 있는 예제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OpenTutorials.org라는 사이트인데요 이런 서비스는 글 쓰는 화면이 있죠 블로그일 수도 있고 또 SNS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일반인이 글을 쓸 때와 우리처럼 배운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글을 쓸 때는 어떤 차이가 생기고 그것이 미래에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반인이 만약에 이렇게 생긴 곳에다가 글을 쓸 때 코딩이라고 하는 코딩이라고 이렇게 글을 쓰고요 그리고 지식인이 코딩이라고 쓰면 이 두 사람이 이 코딩을 제목으로 정했을 때 어떤 차이를 가질까요? 여러분이 일반인일 때는 분명히 아마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선택을 하고 그 글씨의 크기를 선택한 다음에 한 22px 정도 그리고 이렇게 진하게 표시하고 이렇게 하면 제목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일반인이 아니라 지식인입니다 지식인은 구분되어야죠 이제 여러분은 이 코드를 커서를 갖다 놓고 지금까지 눈앞에 있는데도 한 번도 신경 써본 적이 없을 수도 있는 이렇게 생긴 화면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타이틀 한 이 정도를 이렇게 하면 보시기에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것은 거의 똑같죠 똑같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를 볼 거예요 여기 보시면 소스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저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부했을 때 효용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편집기에서 소스라는 것이 눈앞에 있어도 안 보였을 겁니다 또는 저기에 HTML이라고 적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클릭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봅시다 짜잔 우리가 이런 편집기를 이용해서 글을 쓴다는 것은 컨텐츠를 만든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HTML 코드를 생산하는 행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우리가 HTML을 몰라도 사실은 우리는 HTML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여기 보면 일반인의 제목과 지식인의 제목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지식인의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죠 그리고 제목이 h3라는 태그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세 번째로 중요한 제목이다 라고 하는 정보가 태그상에, 코드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작성한 코드는 보시는 것처럼 strong 이라고 하는 정보가 아닌 그냥 진하게 표시한다 라고 하는 태그와 그리고 여기 font size 22px 이라고 하는 우리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CSS라는 언어로 디자인적으로 꾸며져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코딩이라고 하는 지식인이 쓴 글과 밑에 있는 지식인이 쓴 글이 아니죠 이 위에 있는 코딩이라고 하는 일반인의 제목과 그리고 아무런 꾸밈이 없는 저 코딩이라고 하는 저 텍스트는 완전히 동급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코딩과 밑에 있는 h3 태그로 감싸져 있는 코딩은 완전히 격이 달라요 그러면 이 차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득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인이 제목을 작성하는 방식과 그리고 지식인이 제목을 작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이 비교에 누가 심판을 맡을 거냐면 검색엔 진심판을 맡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사안들을 대할 때 항상 극단적인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쩌다가 제목을 가끔씩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10년 동안 정말 부지런하게 글을 써서 여러분의 웹사이트에 1억 개의 웹페이지가 일반인은 저런 방식으로 코딩이 돼 있고 지식인은 저런 방식으로 코딩이 돼 있다 라고 할 때 10년 뒤에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관전해 보십시오 검색엔진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웹페이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 웹페이지에 HTML 코드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코드에 있는 내용에서 이 웹페이지의 제목은 뭐구나 또 이 웹페이지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 이 태그를 근거로 해서 정리정돈 해 놓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와서 이렇게 코딩이라고 검색했을 때 그 검색엔진은 일반인의 웹페이지 1억 개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지식인의 웹페이지 1억 개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코딩이라고 검색을 하면 제목이 코딩인 사이트와 그냥 시각적으로만 제목처럼 보이는 코딩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이트 중에 검색엔진은 누구의 편을 들어 주겠어요? 당연히 제목이 코딩인 사이트의 편을 들어 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목이 코딩인 지식인의 사이트가 좀 더 위쪽에 올라오고 일반인의 사이트는 저기 100페이지 뒤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100페이지 뒤까지 가본 적 있으신가요? 없죠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검색엔진이 차지하는 위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검색엔진에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웹을 만들면서 화려하게 만들고 싶고 뭔가 더 편리하게 만들고 싶고 여러 가지 욕심들이 생기겠지만 그런 것들보다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웹이 갖고 있는 본래의 의미 정보라는 것을 탄탄히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이슈라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좀 문서를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미지로 글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포토샵 같은 것을 이용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검색엔진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가 됩니다 그럼 10년 뒤에는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HTML을 의미에 맞게 정확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정말 생명줄과 같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TML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웹의 핵심적인 철학은 접근성인데요 웹은 모든 운영체제에서 동작하고 웹페이지의 소스코드는 누구나 볼 수 있고 웹은 저작권이 없는 순수한 공공재입니다 바로 이것이 웹을 다른 기술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기술로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개방성을 접근성 영어로는 accessibility라고 합니다 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접근성 중의 하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도 정보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은 시각적인 정보를 청각화해서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요 스크린 리더라는 프로그램이나 각종 보조장치를 이용해서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웹페이지를 만들 때 웹페이지를 예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서 문자까지 통으로 이미지로 만든다면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가 됩니다 시각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과 테크닉이 있습니다만 그 중요한 첫 출발은 HTML의 태그를 정확히 알고 의미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에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HTML은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휴머니즘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ife sandalos